여정연의 세계일주 50국 둘셋투어.com 우리가 할로윈을 즐기면 안되는 이유 우리가 할로윈을 경축하면 안되는 이유는 이교도 축제를 막기 위하여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옮긴 모든 승인의 날을 훼손하는 것이며 곡식을 태우고 죽은자를 쫓기 위한 의상을 입고 케이트족의 죽음의 신으로 알려진 사오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추석 그리고 메기의 곳이라고 알려진 메히코의 운디아 데모에학도스 그리고 일본의 오봉 사오인은 모두 조상의 방문과 관련이 있는 가을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할로윈에 특별히 기괴한 분장을 하는 것은 악령인 아홉시가 방문한다고 하고 악령의 옷을 입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령처럼 보이게 하여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교회 창시자인 안톤 라베이는 기독교 부모님들이 1년 중 적어도 하루는 악마를 숭상하게 허용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빡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등불을 호박에 드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또한 신병기 12장 4절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할로윈의 마녀나 마법사 신비저희는 모두 사탄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All Hallows Even은 할로윈으로 바뀌었는데요. 성인들을 위하여 묵상과 기도하는 날이며 이날에 분장과 낙서를 하는 것은 순교한 성인들을 올바르게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5월 13일이었던 모든 성인의 날이 9세기에 11월 1일로 옮겼는데요. 변경된 이유도 이미 시행되던 이교도 행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추석이 있음에도 특별히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후인을 섬기는 미국이나 영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이고 일부 마케팅 기업들의 전략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로윈을 즐기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단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